제 권총봉이 풀렸는데 권태야 되는 거 아냐 그냥? 드럼통돼! 드럼통돼! 10시! 10시 드럼통돼! 10시 드럼통돼! 가! 안녕하세요. 목포입니다. 야구장 피드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사용 장면은 킹암즈 필터블 모델입니다. 총렬을 일반적인 소총처럼 늘린 세팅을 하였으며 타이탄 전자트리그가 장착되어 빠른 단발 방식도와 강선발일이 들어가 있어 높은 명중으로 보여주도록 세팅되어 있습니다. 게임이 시작하자마자 저는 우측으로 빠르게 뛰어가 적을 잡기 편한 장소로 달려왔습니다. 이번 주제를 너무 가지고 하는 것이 많습니다. 이자는 이번 주타 consequences 한쪽으로 걸어 한쪽으로 걸어 안쪽으로 갈색 너무 가까워 너무 가까워 리스포 하고 나니 전선이 상당히 밀려있어 후방에서 적이 오길 기다렸습니다 원키화키 원키화키 드럼통디 드럼통디 10시 드럼통디 10시 드럼통디 아 잡사 와 해도 맞았다 라스트 라스트 제가 싸우스팅 한번 가볼래요? 잘 나오네 나이스 아우네 승리로 게임이 끝났습니다 다음 게임은 왼쪽으로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벽 갑시다 올가 온다 아멘 온다 우측이 뚫리면서 진영이 상당히 뒤로 밀렸습니다. 우측이 뚫리면서 진영아 힝스 염태머디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배터리가 벌써 날아와? 배터리 나왔어 배터리 이후 아군의 리스폰 포인트가 모두 소모되면서 아군의 패배로 게임이 끝났습니다 모터 그립을 열어서 확인을 해보니 총은 모터가 고장나면서 킹함즈 PDW를 못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제 새로운 장비인 RS-AM-09 모델을 들고 게임이 되었습니다 배터리는 배터리가 없었네요 아 미친놈 배터리는 배터리가 없었네요 배터리 가져가야지 배터리 아이스 ㅋㅋㅋㅋㅋ 벌써 우리 7명이나 죽었어 어 저기요? 저기 척! 저기 척! 저기 척! 아군의 승리로 게임이 끝났습니다. 다음 게임은 또 다시 우측으로 뛰어왔습니다. 이수 형님 잘할게요. 전사! 에? 어! 전사! 아 이 화산 철평이네. 그 다음 게임은 또 다시 우측으로 뛰어왔습니다. 간다! 간다! 마지막 해야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때부터 팀에는 저 혼자 살아남았고 적들이 저를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